수분이 더 안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랑 맞추고. 여기서부터 화가 올라왔네. 이 정도 더 안을 더 가야 되겠네. 스프링을 주고 가라야만 해. 이게 바꾸는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보고 나면 스프링이 깎이거든. 그때는 살짝 피해주고 빼고 다시 잡아주고. 간단하게 얼마나 펼쳐야 돼. 좋네요. 한 끼 사야 돼. 제일 상의하면 스프링 펜트 판다. 안을 넣어가 하는 것도 있고 밖으로 꽂아가는 것도 있고. 열어줄이다가. 스프링 빼고. 안으로 해가 안 바꿔야 돼. 스프링 안 paran도. 스프링 안 떼 compiler 준비되는 가 riff이다. 재현 팀 팀 팀 피터 사진 echек되어서 avors 확인해езде. 소환 separating 피터. 스프링. 소환 cooperation boys. 스프링 안 sidor від Pereares을 둔 eğitmark 곳, 스프 하게 됩니다. 이거 뭘 해야 될까? 덜키로 덜키네 나는 당신이 사랑에 빌려야 될 것이다 사랑을 사랑하는 게 나는 귀가 하니 나는 너도 참고한 하루 하다 너도 참고한 일ọi 의미 나는 머리에 힘을 내고 나는 falls다 당신이 귀가ty는 상처를 위로 나는 당신은 당신 being able 손으로 하니까 손가락 아프지 그거 안돌아가겠다 아픈 눈들지 지금 안돌아갈 뿐인다 나도 안나겠지 잘 안돼 잘 안돼 왈도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 문 다가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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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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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